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감을 전했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간 화합과 폭력 그리고 극단주의 중단 촉구를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는데요. 시아파 지도자인 알시스탄이의 자택을 찾아 비공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. 이번 만남은 가톨릭 교회 수장과 시아파 지도자 간의 사상 첫 대면이기도 한데요. 교황은 만남에 대해 내 영혼에 유익했다고 말하며 이슬람과 지속해서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종교 간 화합은 역대 많은 교황이 수없이 강조한 주제이기도 한데요.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간 화합과 공존 행보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